광주과학기술원은 정보통신공학부 정선찬 교수팀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뇌 모형화의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뇌팬텀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과학기술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뇌팬텀 제작으로 파킨승병과 우울증 등 전기적인 자극을 통한 뇌질환 치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팬텀은 특정 장기나 생명체의 기하학적 구조와 물질적인 성질이 유사한 모형으로 뇌 등 신체 부위와 관련한 다양한 실험의 검증에 사용됩니다. 광주과학기술원의 뇌팬텀 제작은 뇌 자극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9월 10월호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.